전례 없이 길고 강력한 폭염에 저수지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저수지 물을 빼놓은 게 폐사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주 도심과 인접한 대제 저수지. 물 위로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구역에서만 어림잡아 수백 마리. 죽은 물고기는 눈이 빨갛게 변하는 등 썩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움직여 보고 아가미로 힘겹게 숨을 쉬어보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붕어부터 크기 7, 80cm가 넘는 대형 잉어까지 저수지 주변에는 죽은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은 어제 오전. 그러더니 일요일 날 되니까 물고기가 한 번에 떠버린 거예요. 수온이 오르면 물속에 산소량이 줄게 되는데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저수지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붕어들이 고기들이 못 버티고 집단 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물 사용이 많았던 데다 예년보다 강수량이 줄면서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폐사한 물고기 수거에 나섰지만 악취와 수질 오염 우려는 여전한 상황. 무엇보다 폭염이 계속되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충북도 내 저수지 상당수가 50% 이하의 저수율을 보이는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른 저수지나 하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